안녕하세요 바다티비 운영자 꼬부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에게 1부터 100가지의 숫자의 개념을 알려줄 수 있는 주판 수색이 누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원목색 다시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원목색 5개씩 10개가 있고요 그 10개의 첫 번째 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죠 10 곱하기 10은 100개 그래서 1부터 100가지의 개념을 설명해 주는 원목력, 원목 스타일의 주판 수색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게 익숙한 숫자 계산을 보여주면서 숫자 계산을 보여줌으로써 아이에게 보다 숫자에 대해서 친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한테는 하나 또는 두 개, 세 개, 네 개 해서 열 개가 된다는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5개, 5개, 10개, 아니면 10개, 10개, 20개, 30개, 40개, 50개, 60개, 70개, 80개, 90개, 100개 자 아이에게 숫자 하나, 둘, 셋, 넷을 할 때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이런 것보다는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할 수 있고 컬러풀이 있고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느낌이 좋아서 아이에게 수학을 가리키는데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